5월 5일은 어린이날 공휴일이다. 이번 어린이날은 금요일 연휴가 되었다. 그렇게 의도치 않은 연휴를 보냈다. 올해 5월 5일은 어디서 뭘 할까 고민했다. 호구가 온다는 소식에 당황했다. 어딜 가도 사람이 매우 많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계획을 했다. 5월 3일,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다. 각종 선물과 간식, 풍선을 받아왔다. 아빠, 빨리 꼭 가지고 돼요, 아빠. 까주세요. 잠깐만, 저도. 우와, 엄마 나도 반디 있는데. 나도 반디 잡기. 우와, 보니까 멋지다. 나도. 내가 쪽동기에 좀. 이제 이거 먹어야지. 여기 요양제. 계란이랑 그거 계란 그거 노린데 노린데 하음이는 반지가 마음에 들었나봐 엄마 이거 봐요 반지 좋겠어요 좋겠다 엄마 반지 한 개밖에 없는데 우주이는 다 어디갔어?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다고? 이거 엄마 주는거야? 엄마 먹어도 돼? 꼭 껴줘 여기까지 아빠는 안 주더니 아빠는 나 아빠 좋아해 근데 안 줄거잖아 아빠 좋아하는데 안 줄거잖아 아빠 안 좋아해 아빠 안 좋아해 갑자기? 엄마는 줄거야? 응 진짜? 엄마 먹어도 돼? 콜라야 맛있지? 나도 맛있어 나 아빠 줄래 진짜? 하민이가 아빠 준다고? 나 엄마도 줄게 진짜? 왜 그래 너 이거 맛있는거 줄거야? 응 맛있는거 우와 계란이잖아 우와 하준이가 곰돌이도 줬다 고마워 얘들아 내가 다 먹을거야 나도 하나만 줘야 나도 곰돌이도 해볼래 곰돌이도 해볼래 네가 엄청 다 먹을거야 곰돌이도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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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과 얼읏 오마이 망신 değildNS 5월 4일 5월 4일 5월 5일 제대로 나오네 여기는 철차요리 왜 첩시는 놓고 아홉양양 우박하세요 아빠가 간다 이아주 아빠가 왔다 도망쳐 보시지 아빠가 간다 아빠! 큰 미끄럼틀 큰 미끄럼틀 간다 큰 미끄럼틀 하러 간다 야 안돼 하지마 다쳤다 다쳤다 이젠 내가 잡으러 간다 5월 5일 당일 오전 어디 놀러가진 못하겠고 밥이나 맛있는거 먹자 라는 생각에 폭풍검색하다 좋은 곳을 발견했다 상어 3월 3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3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 누구야 어린이 우리 둘 어린이 누구야 어린이 저야 애기 아니야 애기 엄마 prima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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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ゆ 나 아빠 joking zent 깜깜해 Leonard 깜깜해 깜깜해 아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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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까지 놀았다 집에가서 목욕 하고 재윤이 10시가 넘었다 나와 아내도 기절해버렸다. 5월 6일 놀랍게도 우리에게 아직 이틀이나 남았다. 오늘은 집에서 쉬기로 했다. 하나 둘. 하지만 집에서 쉬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나갔다. 음미가 좀 옆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사이를 비워주면 되지. 피스타필더에 갔다.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외할아버지 선물을 사러 갔다. 아이들이 선물을 직접 골랐다. 우리 할아버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아 얘들아. 이런 거 괜찮다.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비싸잖아. 이거 너무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이거 비싸. 할아버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이거 하나 할까? 이거 하나? 아니 내가 골랐다. 내가 골랐다. 이거 담아. 하원아 하나만. 또 할아버지가 너 뭐 좋아하시려나? 이거. 이거? 이거? 그거는 너무 비싸. 이거 너무 딱딱해. 비싸. 배워줘. 비싸. 배워줘. 그래. 얘들아 치약 치솔 어디? 치약 치솔 어디? 치약 치솔 어디? 치톤는 우리 내 주변에 구입해 있잖아. 내가. 기저귀. 기저귀. 할아버지 기저귀 필요 없지. 얘들아. 마이투. 할아버지가 마이투 좋아하시려나? 이거 구입해 있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은 것만 담아야지 저게 하나는 넣었을까? 할아버지가 마이츠 좋아하실까? 너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마이츠 좋아해요? 너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과자만? 뭐야 이거? 망고두크 어때? 망고두크? 망고두크? 아이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연아 몰라? 나연아 몰라? 나연이가 먹었잖아 나연이가 먹었잖아 아빠는 말투가 제일 좋아 아니 얘들아 너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루비가 좋아할만한 걸 봐야해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이거 어때? 그거 아빠 좋아하는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도 담을까 그러면? 응 너무 크잖아 안돼 왜? 내꺼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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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치즈! 치즈는 냉장보관해도 안 될 거 같아 근데 얘 화면이 거 사도 여기다 오프로 써요 이거면 어때 보여요? 네 아까 아까 이혜지야 근데 이거면 어때 이거? 아니 이거면 어때? 내가 얘기하자 얘들아 우리 집에 여기 많았어 이제 우리 이제 가볼까? 아빠 내가 좋아하는 닭이 젖어 내가 좋아하는 닭은 젖어 내가 좋아하는 닭은 젖어 내가 좋아하는 닭은 젖어 내가 많았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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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 거는 만지지 말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 잤다 같이 먹어 아니 나도요 이렇게 이거랑 둘 다 먹던 거야 이거랑 둘 다 먹던 거야 에이 너 끓이 먹겠네 너 빨강도 토우 있잖아 빨강해 뭐야 엄마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엄마 너 이거 안 먹었지 그럼 내가 이거 먹은다 이거 아빠가 먹었어 뭐야 왜 엄마 엔더콘이 빠진 거야 엄마 이거 아빠가 먹었대 이거 아빠가 먹었대 아빠? 엄마 거는 어디 갔어? 엄마 거는 하준이가 먹고 있는데? 엄마 거는 하준이가 먹고 있는데? 뭐야 엄마 거 하준이가 먹고 있는데 아이 이거 발로 이렇게 하지 마 간지럽게 엄마 거는 내가 먹고 하지 마 하지 마 움직이 움직이야? 하지 말라고 간지럽지 아 이건 누가 이렇게 먹었어? 짱 내가 저렇게 먹으면 돼? 안 돼 그럼 내가 먹어야 돼 나도 깜짝이야 엄마 나도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비님도 좋다 그걸 먹어? 민이는? 이건 또 뭐예요? 에이 엄마 아빠도 육 깔끔하게 먹는데 나도 깔끔하게 먹고 진짜 아니 운이 말이야 먹었다 나 이제 똥진 들어갈 거야 아이 찜구도네 5월 7일 하훈이 깨우지 마 하훈이 깨우지마 하훈이 피곤하래 아빠 우리가 아까 왜 괜찮은데 계속 눈이 크게 떴어요 진짜? 하훈이 눈 크게 떴어? 고! 뭐지? 응! 말투가 왜 저래? 뭐라고? 나 왜 이러지? 아빠 뭐라고? 아빠 음이 팔찌가 없어서 음이 팔찌? 음이 팔찌가 없어서 너의 하음이 팔찌인데? 있대 여기 있대 어디? 하음이한테 있대 아니 그냥 하음이 하음이 하음아 그거 내가 구겨도 안돼 뭐야 아빠 고추 만질게 아빠 고추 왜 만져? 만지지마 아빠 고추 만질거야 아니야 하지마 아 아 아파 아빠도 아빠 고추 만지지 말라고 아빠 고추 만지지마 안 만져 어 야왕이다 빨간색 따장 응 멈췄어! 멈췄어! 풀어줘야 돼! 하지마! 괴물다! 누가 괴물이야? 슈퍼우스야! 아빠, 니 빠방! 니 빠방 어딘데? 교회를 갔다가 신정으로 갔다. 맛있게 밥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외할아버지 선물도 드렸다 외할아버지 생신 축하 노래도 부르고 초도 부르고 케이크도 먹었다 이번에는 마 действительно 그게 아니지 확 잘 안하고 왔는데 마카네이션이서 마블라 마치라 같은 게 있었어 어 응 한 3존만에 여겼어 흐흫 흐흐흐 뭐야 동일아 해볼까봐야죠 어 너 입술 빨개졌네 입술 빨개졌네 너도 빨개해 너도 빨개해 마카롱 또 줄까? 마카롱 또 줄까? 마카롱 또 줄까? 응 저거 삼촌 줄까? 맛있다 응 민희꺼 좀 물어봐봐 민희꺼 너 더 먹을거야 이여민? 응 하준이꺼 삼촌 줄래 그러면? 나도 더 먹을거야 너도 더 먹을거야? 응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모가 선물을 주었다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고 나도 좋아했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잠깐만 미쳤다 빠르다 빨리 빨리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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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이야 하준이야 선물 마음에 들어? 응 이따가 선물 마음에 들어? 응 한민아 선물 마음에 들어? 네 다음이 선물 마음에 들어? 아빠 얘 아이 좋아한다 야 우와 이거야 맞다 안방가족봐 어 어 어허하면 이제 씻어야래 안아 씻을 때 되나 5월 8일 드디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나와 아내는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봤다. Guardians of Galaxy 3 이 영화는 마블 영화 중 가장 여운이 많이 나왔다. 영화를 보면 가장 큰 단점, 시간이 빨리 간다. 아이들이 빨리 온다. 아이들과 어쩔 수 없이 놀이터에 간다.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컵케이크를 만들었다. 물론 자기들이 다 먹었다. 엄마 아빠 선물도 주었다. 쌍화차, 효자손, 골드바. 감동적이었다. 카네이션 편지도 받았다. 감동적이었다. 어린이날 연휴 동안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다. 나와 아내도 어버이였다. 난 아직 애 같은데 카네이션을 받으니 나이가 든 것 같았다. 내가 부모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 엄마! 잡았지? 왜 따라다녀? 잡았지? 어? 잡혔네? 아빠 좋아해? 어? 으쩌! 뭐야 얘는? 나 하준이 좋아해? 진짜? 우리 좋아하는 사이였어? 뽀뽀 한번 해줘. 뽀뽀 한번 해줘. 그래. 하하하하하